오랜만이야.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은데? 누구더라? 뭐야 오빠 설마 날 기억 못하는 거야? 그동안 무슨 일 있었어? 나 삼장이야. 오빠 왜 그래? 이름이 뭐라고? 삼장이라고? 아니 참 뭐라는 거야. 너 이름을 정했어서 외워야겠어. 본 나라 부필. 오빠 머리가 이상해졌어. 왜 그러는 거야? 이상하네. 작게 말로 이사하면서 그냥 가자. 박수